홍사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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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엽기떡볶이의 명랑핫도그 진짜 오랜만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랑핫도그에서 신메뉴가 나왔더라구요 라면 맵당핫도그 크림치즈핫도그 일반 명랑핫도그에 감자토핑을 추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라면 맵당핫도그 제가 옛날에 라면 부셔가지고 집에서 핫도그 반죽 만들어서 먹어본적 있잖아요 내가 그때 불닭소스 뿌려먹었던거 같은데 참고한거 아닐까? 혹시 내 영상 보셨나요? 개발자분? 엽기떡볶이는 베이컨토핑을 추가하고 중국당면을 추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먹어보죠 엽기떡볶이 먼저 야옹... 잘 안쪽으로 먹어줘서 무지개자 소스는 엄청나서 고춧가루가 나왔네요 엽기떡볶은 우울울울울울울 00.2 어흑... 후후 후후... 음.. 아... 음... 스읍 와... 확실히 엽떡은 엽떡이다! 맛있네! 계속 먹게 되는 이 마성의 맛! 핫도그도 먹어야 되는데? 후... 짠! 전통 모짜 먼저! 콘서트는 다 맛있게 신선한 초콜릿이 좋아요 오, 곱창작이 attributes 너무 잘 어울린 것 같아요 하... 중국당면 듬뿍듬뿍 먹고 싶은데 확실히 이게 따로 집에서 끓여서 사리를 추가하면 낭창낭창하면서 끌쭉끌쭉하게 쫙쫙 먹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넣고 배달을 오다 보니까 그 사이에 엉겨붙어서 좀 아쉽다, 그죠? 비주얼은 아쉬운데 맛은 좋네요 매운 거 먹었으니까 크림 먼저 가볼게요 어? 여기 뭐가 있... 아, 이게 땅콩인가 보다 되게 과자 먹는 느낌이다 커피 맛 나는 땅콩과자 있잖아요 그런 거 먹는 것 같은 느낌인데 딸기잼 맛도 나고, 크림치즈 맛도 나니까 전체적으로 핫도그가 아니라 과자 먹는 것 같아요 라면 맵다 어, 뭐 나쁘지 않거든요? 제가 옛날에 만들어 먹었던 것처럼 괜찮은데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얘로 배를 채우고 싶지가 않은겨 얘를 조금 더 먹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쿨피스! Dingen이 포토스 짠! 우와.. 고기 와...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저... 소창기 옆 닭 먹을 때만 해도 원래 떡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어묵만 많이 먹었거든요? 입맛이 변했나? 요즘 왜 이렇게 떡이 맛있냐? 살짜리려고 그러나? 하핫핫 짠! 잘 먹었습니다 진짜 배부르다 와우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via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